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양소영입니다. 얼마 전 서울의 한 쇼핑몰 전시장에 미술작품 기획전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한 젊은 남녀가 작품 밑에 놓인 붓과 녹색 페인트를 사용해서 그림에 녹색 붓 자국 3개를 남긴 후 사라졌습니다. 이들이 자리를 떠나고 CCTV를 통해 주적한 끝에 주변에서 쇼핑 중인 남녀를 찾을 수 있었는데요. 훼손된 이 작품은 미국 유명 그라피티 작가 존 원의 그림으로 가격은 약 5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5억 원 작품에 낙서를 한 두 사람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법무부인 숭인 양소영 변호사입니다. 얼마 전에 화제가 된 사건이었죠. 이 두 사람은 벽에 낙서가 돼 있고 붓과 페인트가 바닥에 있다 보니 낙서를 해도 되는 줄 알았다고 경찰에 진술했다고 합니다. 관객 참여형 작품인 줄 알고 바닥에 놓인 물감을 이용해서 덧칠을 했다는 거죠. 요새 이제 그런 작품들이 종종 있으니까요. 좀 이해가 될 법도 한 내용이긴 합니다. 당시 현장에 또 붓과 페인트가 있었던 걸로 봐서 작가가 이제 작품을 그릴 당시에 재현한 설치물이었는데 이것을 참여형 작품으로 오해했다는 것이죠. 이처럼 광람객이 전시회에서 고가의 작품을 훼손했다면 처벌을 받게 될까요? 법적으로 보면은 이제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우리 형법상 송계죄는 과실의 경우에는 과실범의 경우에는 처벌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고의인 경우에만 기물을 파손한 경우에 처벌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그래서 이제 충분히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저희도 판례가 있는데 2018년 서울 청계천 인근에 설치된 베를린 장벽이라는 작품이죠. 그라피티 작가 A씨가 유성 레커 스프레이로 색칠을 해서 기소된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A씨는 베를린 장벽에 했던 행위가 예술에 해당한다고 주장을 했지만 법원은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5억 원짜리 작품에 낙설한 두 사람의 경우에 이것을 과연 과실로 인정해 줄 수 있을지 고의로 볼 수 있을지 결국에는 이제 cctv 내용을 분석을 해보고 당시에 이제 설치물 근처에 어떤 주의사항들이 있었는지 이 두 분이 그 내용을 보고도 그렇게 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못 본 것인지 이에 따라서 아마 형사처벌 여부가 결정이 될 것 같고요. 또 이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은 또 이제 과실의 경우에도 인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또 형사처벌은 되지 않아도 민사 손해배상은 또 완전히 벗어나기 어려운 점이 있어서 민사 손해배상은 또 얼마 정도 지게 될지 이런 부분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작품을 전시한 전시업체 입장에서 이러한 사람들이 오해할 여지가 있도록 한 부분은 없는지라고 한다면 이제 과실상계가 많이 될 수는 있겠죠. 앞으로 결과가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양담소에서 함께 나눠볼 법률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홈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 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강효원 변호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변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강효원 변호사님 양육비 전문 변호사시잖아요. 네. 요즘 양육비에 좀 좋은 소식이 있다면서요. 네. 지금 기존에는 지금까지도 감치 신청을 하시려면 양육비 미지급 기간이 3개월 이상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여성가족부에서 감치 신청을 할 수 있는 미지급 기간 기존 3개월을 1개월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너무 반가워요.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네. 정말 그거 효과적인 것 같은데. 사실 그거 3개월 이거를 악의적으로 하려고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면 20만 원씩 넣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번 넣고 또 쉬었다가 또 한 번 넣고 이런 식으로. 네. 한 달만 밀려도 감치할 수 있다. 네. 꼭 추진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준비된 사연 만나보고 얘기 나눠볼게요. 얼마 전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는 지인에게서 사람을 찾고 싶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사연을 들어보니 베트남인 여성이 20년 전 한국 회사에서 파견 근무 중인 한국 남성을 만났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금세 결혼을 약속한 연인이 되었고 아이까지 낳게 되었는데요. 갑자기 남성은 어머니가 아프다며 한국에 들어가더니 그 이후로 연락 두절이라고 합니다. 그 이후로 베트남 여성은 20년 동안 홀로 아이를 키웠고 지금 아이는 성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베트남 여성은 이제라도 남성을 찾고 자녀를 아빠에게 등록을 하고 싶다고 하는데요. 아버지를 찾는 일이 가능할까요? 20년 전 헤어진 자녀의 아버지를 찾고 싶다는 사연입니다. 어머니가 아프다고 한국에 들어가고 연락 두절을 했어요. 뻔한 수작이었군요. 이 남성을 찾을 수 있을까요? 외국인도 아예 아버지를 찾을 수 있으시고요. 그런데 다만 찾으시려면 최소한의 인적사항과 관련된 정보를 조금 아셔야 합니다. 주로 직장명, 주소나 전화번호가 대표적인 정보를 할 수 있고요. 요즘에 SNS에 자신을 표현하는 내용이 워낙 많이 올려지기 때문에 SNS를 잘 찾아보시고 거기서 힌트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에 이제 한국 회사에 근무를 하고 있었다고 하니까 이런 정보들을 좀 하나씩 하나씩 찾아나가면서 하셔야겠군요. 이게 이제 정보를 하나라도 알고 있으면 자녀하고 아버지 관계를 법률적으로 인정받는 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소송을 하면 됩니까? 네. 인지소송을 하시면 됩니다. 인지소송은 부모가 혼인 외 출생자를 자신의 자녀로 인지하지 않는 경우에 그 혼인 외 출생자를 친생자로 인지해줄 것을 법원에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네. 인지청구 소송을 이제 하시면 당사자를 특정할 수만 있으면 거의 다 한 셈이나 다름이 없고요. 이제 법원은 당사자를 특정하기 위해 이제 이름 주민번호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이때 알고 계시는 직장 명의나 직장 이름이나 주소 한국 주소나 전화번호 중에 하나만 아셔도 소홀을 제기해보셔서 하나씩 하나씩 알고 있는 정보를 토대로 관련 기관에 사실 조회를 해서 정보를 확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그렇게 해서 이제 아이 아빠가 찾아져서 당사자가 특정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법적 절차를 밟아가게 됩니까? 법원에 수검 명령 신청 소위 유전자 검사 신청을 하고요. 법원에서 법원에서 지정한 유전자 검사 기관에 자녀와 아이 아버지가 각자 가서 검사관 앞에서 이제 머리카락을 조금 자르는 정도로 유전자 검사를 시행하고요. 수검 기관에서 결과보고서를 법원에 제출을 합니다. 법원은 그 결과를 보고 인지 판결을 내립니다. 그렇게 되면 자녀로 이제 되는 건데 이 경우에 그동안 받지 못한 과거의 양육비를 모두 한꺼번에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인지가 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양육비 협의라는 것도 없어서 양육비에 관한 소멸시효도 일체 진행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인지 청구를 하실 때 양육비 소송도 같이 하시고 그러면 유전자 검사를 먼저 진행해서 일치 결과가 나오면 양육비 결정도 같이 내립니다. 네. 이게 이제 사실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유전자 검사에 대해서 이제 상대방이 동의를 안 하는 경우에 이걸 어떻게 할까 하는데요. 남성이 받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에 이럴 경우에는 소송이 불가능할까요? 네. 경우에 따라서는 남성분이 소땅을 받았는데 나머지 소송 서류를 받지 않고 이제 그래서 회피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법원은 수검명령 불이행으로 과태료나 감치 결정을 내리기도 하고 또 차선책으로는 그 남성의 동성직계 가족에 대한 유전자 검사를 또 명하기도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판단을 하죠? 네. 이렇게 소장을 받았는데도 유전자 검사를 회피하는 이런 태도는 좀 악의적으로 보아서 재판부 또한 이러한 모든 태도가 간접적으로 관계를 인정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실무상 유전자 검사를 받지 않았는데도 자녀가 예전에 생부와 같이 찍었던 사진이 있거나 주변 지인들의 진술서 그 밖의 생부와 관련된 그 밖의 자료가 있으면 유전자 검사를 받지 않고서도 인지를 인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정리를 좀 해보면 일단은 먼저 당사자를 특정을 하고 소송을 먼저 제기를 해서 법원의 사실 조율을 통해서 당사자를 특정을 하고 인지 청구를 하고 동시에 과거 양육비 청구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면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유전자 검사를 안 받는 경우에도 법원을 통해서 강제하는 절차가 있는데 수검명령을 분리행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나 감치까지 할 수 있다. 이런 거군요. 네. 감치를 많이 해 줍니까 변호사님? 사실 저는 감치 결정을 내리시는 사례를 제가 본 적은 없고 대부분 과태료 결정을 좀 내리시는 편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에 저희 김영선 대통령 돌아가신 김영선 대통령 같은 경우에 유전자 검사를 회피하니까 그래도 나머지 자료 가지고 인지 결정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 사례는 20년 당시에 아이를 낳았던 거 사진들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유전자 검사를 받지 않아도 간접적으로 그렇게 해서 인지가 인정될 수도 있겠군요. 네. 있습니다. 네. 오늘 강여웅 변호사님이 상담해 주신 내용으로 용기를 내셔서 아버지를 찾으시고 또 인지 받으시고 아이들이 이제 자녀가 되면은 나중에 또 상속도 받으실 수 있을 테니까 그렇게 법적으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여웅 변호사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는 내일 또 문을 엽니다. 끝곡 필콜린스의 Against All Us 들려드릴게요. 양소영이었습니다.